우리의 마음이 날씨가 밝아지고 또 화창해지고 주변의 환경들이 조금씩 파릇파릇 물먹은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왠지 활발해지는 것 같아 생기가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겨우 내 움츠렸던 우리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스스로 많이 조심하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의 심령이나 우리의 신앙이 많이 움츠려들었던 것들이 이제 다시 주님을 향해서 활짝 열리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순절과 함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회복되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밝은 일기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늘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백신 접종하신 분 계세요? 아직 우리 교우들 중에는 해당되시는 분들이 없으신 모양입니다 이제 뭐 곧 4월 되고 5월 되면 우리도 맞을 시기가 다가올 텐데 그때까지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아들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좀 더 청소년기에 교회를 다니고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면 그리스도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회 다니신지 좀 됐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시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훈련 받으신 분들은 똑같은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멋있는 대답을 해요 아 제가 이 대답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야 될 건데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은 참 완벽한 대답에 100점에 해당됩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대답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 대답 들으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안 것이지 사람이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알아낸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100점 아니라 만점 완벽한 대답에 가깝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대답은 완벽한 대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이 말씀은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가운데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기 한 5, 6개월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주님은 빌리포 가이사레라고 하는 곳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이상을 더 올라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에 해당되는 곳이죠 국경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모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다니면서 사람들의 이야기 들은 것을 대답합니다 예,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엘리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레미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에 대답한 것이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만점에 가까운 완벽한 대답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혹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시기가 다가오니까 예수님의 공생에도 마무리하셔야 되고 또 3년 가까이 2년 한 6개월 이상 2년 반 동안 제자들 예수님 따라다녔고 예수님 하신 말씀 들었고 하시는 일들 기사와 이적들 많은 것을 보았으니까 그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까 그들의 신앙을 평가하기 위해서 물으셨을까요? 어쨌든 베드로가 이 대답을 했고 베드로의 이 대답은 사실 혼자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대답에 이렇게 칭찬하셨으니까 제자들의 신앙은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볼 수 있고 또 주님이 평가하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제자들은 합격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주님은 그런 대답을 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하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아주 매서운 책망을 꾸지즘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오고 가는 대화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신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세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이것을 처음 이 순간에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당신의 계획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일이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할지 제자들에게 언젠가 말씀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가 지금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얘기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한 번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이때 처음 하셨고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말씀하셨어요 그런 생각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거죠 마가복음의 표현을 하면 이때부터 주님이 숨김없이 밝히 드러내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마가복음에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난 뒤에 드디어 그 일을 밝힐 때가 됐다고 생각하신 듯 합니다 그러자 제자 베드로가 격정적으로 주님의 앞길을 막아서면서 말립니다 뭐 이상할 거 없죠 스승이 죽겠다고 하시는데 말리지 않을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뒤에 베드로를 꾸지셨거든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주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셨을까 베드로가 한 말에 뭔가 자연스럽지 못한 이상한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항의했다는 정도의 느낌을 받습니다만 이 항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본래 의도하는 뜻은 헬라오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고 영어성경에도 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 말은 꾸짖다 책망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주로 사용된 때는 언제냐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왜 어린아이 데리고 왔냐고 이렇게 꾸짖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해서 꾸짖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갈리호수를 배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겠다고 난리필 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신 다음에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적어도 제자가 스승하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 이 말이죠 뒤에 베드로를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사탄함 불러가라고 할 때 꾸짖었을 때는 이 단어를 쓰셨어요 예수님이 그러고 보면 이 제자는 스승이 제자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대도 그리고 예수님이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할 때도 꾸짖었으면 이 용어는 사실 사람들 간에도 쓰기는 적절한 용어는 아닌 듯해요 더더욱이 제자가 스승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항의한 정도가 아니라 꾸짖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이 붙들었다는 얘기는 단어는 그냥 앞에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자꾸 한쪽으로 끌고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니까 예수님께 아주 거칠게 항의 정도가 아니라 꾸짖고 나무라는 거죠 제자가 스승에게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행동입니다 여기에는 분명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심각한 일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앞서 이때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시기라고 말씀드렸고 또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있은 바로 직후의 일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있은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야 이 기세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틀림없이 임금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흥분 그런 기대감에 흥분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아마 그들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야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여론의 동향이 어떠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 물으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도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기에 따르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테니까 너희들 마음 단단히 먹고 나를 따라야 한다 뭐 이쯤으로 이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추측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의미를 깊이 살펴보면 그 상황이나 또 대화 오고 가는 대화에서 충분히 그런 생각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실 주님이 알고 싶으셨던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여론을 듣고 싶으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지 주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는지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좀 더 따져보면 단순히 제자들의 생각을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실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그 다음에 하실 주님의 말씀은 교회의 이야기거든요 너는 반석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를 세운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이제 주님이 십자가 치시고 떠나가신 뒤에 이 땅에 세워질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주님의 목적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메시야 세상의 임금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대제세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셔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획을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쓴 이후에 비로소 밝히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곧 국회의원 선거가 있긴 합니다만 또 서울시장도 그렇고 있어요 내년쯤 대통령 선거가 있나요? 만약에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치솟은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요 이건 분명 당선된 거나 거의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나 후보 사퇴하겠다라고 하면 가장 충격을 받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야 이분이면 틀림없어 대통령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해도 손해보지 않을 일에 투자를 하잖아요 이분 지지하고 이분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면 대통령 되면 뭐라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직장도 그만두고 그리고 이분을 지지하기 위해서 따라왔다 그 사람이 가장 충격받지 않겠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당신 그만두면 우리는 뭐가 되냐고 내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당신 미론은 왜 아냐고 뭐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들은 어느 정도 이제 당선 이대로 가면 틀림없이 당선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 이후에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뭐 줄지 안 줄지는 모르지만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퇴한다 그러면 이건 뭐 어쩌던 뭐 신세가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요 죽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베드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대부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메시아가 죽는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바울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일에 극구 반대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있냐 그 얘기거든요 더욱이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고 드디어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죽는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주님과 자기의 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1장부터 지금 1월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3월 한 달이면 마태복음을 다 보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 이후에 주님과 제자들 사이의 갈등은 점점 감춰져 있던 것이 표문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과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생각이 달랐거든요 여기에 갈등이 존재합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세상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성공하는 것이고 임금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줄 알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메시아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위해서 죽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교회를 어디에 세우신다고 하셨냐면 이 반석 위에 세운다고 하셔요 이 반석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이 반석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18절에 여러분이 성경에 보시면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베드로 이름 앞에 작은 아라비아 숫자로 2라고 새겨져 있을 겁니다 그 2를 따라서 성경 맨 밑에 하단을 보면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어요 베드로는 곧 반석이라는 뜻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런 성경이 없습니까? 네, 있죠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이런 말이 되죠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인가? 그래서 좀 더 원어를 살펴보면 이 앞에서 말하는 베드로와 뒤에서 말하는 반석 앞뒤의 반석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앞에 반석은 원어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너는 페트로스다 반석 혹은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반석이라고 할 때 말하는 이 반석은 페트라라고 하는 여성명사를 써서 이것도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해석을 해서 말씀을 다시 제가 제 사역에서 읽어드리면 이런 뜻이죠 너는 돌이야 너는 반석이야 내가 이 반석 위에 세울 거야 그런데 17절에서 알 수 있듯이 베드로의 본명이 뭐죠? 시몬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바자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 그러니까 그의 본명은 시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그에게 페트로스 반석 베드로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의 신앙 고백 흔들림 없는 신앙 단단한 신앙 고백처럼 넌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단단한 이 반석 그 흔들림 없는 신앙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고백한 그 고백이 흔들림 없는 신앙 위에 반석 같은 그 흔들림 없는 신앙 위에 교회가 주님이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반석 위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에 음부의 세력이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의 주님은 천국 열쇠를 맡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교회의 권세를 말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들을 해요 도저히 풀리지 않을 문제인데 어떻게 풀렸어요 야 이거 신기하네 그런데 어떤 문제는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리질 않아요 이거 왜 그럴까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것은 경험으로 알아요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풀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풀리면 살면서 이거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인데 풀려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습니까?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신앙 생활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셔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매이고 풀리는 게 사실 또 어디서 매이고 풀리냐면 땅에서 매이고 풀린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 주시는 사명이고 교회의 권세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신비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은 이 교회에 그런 주님이 이 반석 위에 세우신다고 했으니까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지만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반석이 되는 겁니다 이 반석 이 신앙 고백 흔들림이 없는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반석 그러면 주님이 그 교회에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우리가 할 일은 그겁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게 하는 도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반석과 돌의 차이 넘어지는 돌은 걸림돌입니다 이게 반석으로 밑에 단단히 있을 때는 그게 든든한 반석이 돼서 기초가 돼서 그 위에 세워진 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돌이 흔들려 가지고 튀어나오면 사람들이 거기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반석이 되느냐 흔들리는 돌이 되는 것이냐 그런데 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반석이어야 되는데 그게 흔들리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의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십자가 부인하고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주님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 모인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이 되겠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내가 없다고 자기를 이렇게 학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이고 또 자기 십자가는 이 사명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지어야 될 우리의 사명이고 헌신이고 충성이고 희생이고 그러므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고백은 분명한 고백이었는데 그것이 입술로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입술의 고백에서 고백으로서의 신앙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그것이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우리가 믿는 고백은 삶으로 이어지는 참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사용하시는 반석이 됩니다 이 반석 그리고 그런 자는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한 27절에 나오죠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교회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초대교회라고 하는 지상에 보이는 교회의 한 가족으로 모여 있습니다 올해로 이 지상에 보이는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충성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또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교우들의 헌신과 충성으로 이 교회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분명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분명히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주님도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고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잊지 말고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이고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를 구조로 믿는 분명한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세우신다는 것 우리 교회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로고에 보면 하늘 뜻 이루는 초대교회 이 비전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에서 제 기도하는 가운데 가져온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하늘 뜻 이루는 초대교회로 삼았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있고 그런 교회를 주님은 붙들고 계시고 또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도구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고 실천될 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고 주님은 이 반석 같은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헌신 위에 우리의 사명과 충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쓰실 때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에 운부의 세력이 걸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이 운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운부의 세력이 끊임없이 공격해 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운부의 세력이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하지만 결코 이기지는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역대 역사 속에서 보면 악한 세력은 항상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대부분의 것들은 악한 세력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교회를 박해했고 교회를 넘어지게 하려고 했을까요 이 질문의 대답은 이렇게 질문하면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넘어지게 되면 누가 좋아할까요 왜 교회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또 만약 교회가 이 땅에 없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신뢰를 잃었고 또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없다면 정말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교회가 없다면 세상은 얼마나 악해질까 악한 자들은 거침없이 악을 또 얼마나 행할까 그들 얘기할 것 없이 우리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기회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또 악한 일에 빠져들까요 교회는 끊임없이 악의 세력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말씀이 음부의 세력이 결코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미 공격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음부의 세력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을 바꿨는데 하늘을 풀고 열 수 있는 열쇠를 마귀는 세상의 열쇠로 바꿔버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사실을 금식한 후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 시험했던 게 뭐죠 이 돌이 떡이 되기 위해서 배불리 먹게 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받아주면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성을 부리고 좋아할까 내게 경배하고 절하면 내가 모든 것 다 주겠다 주님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그분만을 경배해라 물리치셨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거 그렇게 하라고 시험했을 때 주님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사탄이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서 시험합니다 메시아는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 십자가 지면 안 된다 눈앞에 왕이 되는 길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데 왜 그 길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주님은 사랑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열쇠는 세상의 열쇠가 아니라 천국의 열쇠입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에 이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인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가시는 길은 자기 욕심을 부인하는 길이고 그 일을 위해서 맡겨진 사명 헌신하는 일이고 충성하는 일입니다 사명을 지고 가는 일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 교회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기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생각을 내려놓고 날마다 우리의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이 반석은 바로 그 고백이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참된 고백이 될 때 주님은 우리 모두를 어린이부터 어른의 일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교회를 세우는 반석 이 반석으로 주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50주년을 맞이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하늘을 메고 풀 천국 열쇠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운부의 권세가 계속 공격해오지만 결코 이기지 못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국개선 교회 그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가 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은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를 위해 초대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이부터 어른의 일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가정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사용하시는 이 반석 이 반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때때로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도 잊은 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고 싶은 욕심과 욕망을 따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그거 쫓아가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는지도 모르고 빠져드는 그런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삼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이 거룩한 사명이 있는 주의 몸된 교회에 교회를 세우시는 이래 우리를 다 이 반석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한 바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므로 우리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주의 교회에 이 반석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